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참 브라질 대통령 선거 결과가 나왔네요. 그걸 보면서 참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데 참 국가가 정상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포퓰리즘으로 맛을 들이게 되면 그다음에 그거를 끊기가 개인으로 보게 되면 뭐죠? 다른 중독성 약물하고 꼭 같은 거죠. 그거를 해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선거 사기까지 좀 더해지게 되면 국가가 정상화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죠.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성정 자체가 꾸며가지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니까 뻥튀기를 하거나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갖고 있는 생각, 판단, 전망에 따라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국가는 궤도를 이탈하고 나면 정상 궤도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궤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초기에 그 궤도 이탈을 바로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브라질 보시기 바랍니다. 꼭 우리 앞에 뭔가 이렇게 시사점이 큰 사회네요. 경제 붕괴 브라질, 어게인 룰라, 중남미 좌파 대부 11년 만에 컴백 초일기 룰라 전 대통령 10월 1일 1차 대선 투표 승리 목표 중남미 주요 6개국이 좌파, 사상 최대 펑크 타이드 완성 우파 후보인 보우소나르, 대선 불복, 쿠데타 설까지 한 번 이 길로 가게 되면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중남미를 보게 되면 어떻게 가난이나 이런 것을 부패나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것 같아요. 룰라의 귀한 중남미 최대국가 브라질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전 대통령의 복귀가 초일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남미 정치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진보 노동장당 후보로 나선 룰라 전 대통령과 보수자유당 소속 자이르 보소나르 현 대통령이 양강구도로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룰라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주요 외신 매체들이 보도했다. 이번 브라질 대선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라는 평가 속에서 좌우등당 지지자 간의 평평한 대립과 긴장 속에 치러졌다. 대선 전날까지 수도 브라질리아와 상파르르 등 각지에서 양 후보가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11년 만에 룰라 복귀냐 열대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소나르 기업인 출신입니다. 우파 정권 연장이나를 두고 세대결을 벌렸다. 룰라는 2일 투표에서 완승해 승부를 조기에 학정진다고 자신한 반면에 보소나르 측은 무슨 일이 있어도 결선까지 선거를 끌고 가야 막판 뒤길 노린다는 전략을 구사했다. 룰라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최근 3년간 중남미에 속속 들어선 중도 좌파 정부 수립 물결 즉 2차 중남미 핑크 타이드가 더욱더 거시해질 모양이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참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오네요. 브라질 정치권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어 이번 대선의 최대 변수는 후보들의 대선 결과 승복 여부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보소나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여론조사에 뒤처지자 전자투표 시스템 등 선거 전반에 부정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선 전날까지도 선거 패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미리 군사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쪽으로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뭐 이거는 그야말로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면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하고 있죠. 국토가 넓고 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시스템이 신속히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흔적도 남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가는 거죠. 도저히 제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거기도 참 나라가 이렇게 돼가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정치권이 극도로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없죠. 이거는 어떻게 국가의 어떤 그런 항로를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개인이야 예를 들면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이렇게 구섭을 단절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익이 뭐죠? 얽히고 슬킨 그런 사회나 국가라는 것은 진로를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짜리가 살포되게 되면은 그 공짜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우리가 남미를 저렇게 이제 뭐 손가락질하지만 글쎄요 우리가 예외가 될 수 있을지는 아주 회의적입니다. 지금도 이런 보시게 되면 뭐 지난 정권에서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과개부채를 엄청나게 올려놓으니까 지금 금리를 못 올려가지고 항상 지금 한율이나 모든 부분들이 다 불안해져지 않습니까? 까딱 잘못하면 뭐죠? 휘청하겠죠.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외환위기 때 30대 말이었지 않습니까? 연구석에 있을 때 그때 가장 뼈아프게 깨우친 것이 한 나라의 정책이 정직한 정책이 안 되면은 반드시 당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5년 내내 뭐죠? 시장을 왜곡하고 그냥 그야말로 사기와 윗선으로 점철된 그런 정직하지 못한 정책을 썼으니까 지금 윤 정부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다시피 세상 사이에 건너뛰는 법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간에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그리고 고쳐야 될 거는 질병을 안 고치게 되면은 반드시 비용을 10배, 100배, 1000배, 1만 배 치르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니님이 남미 국가들이 못 살게 된 이유는 부자한테서 돈 뜯어내서 배급 주는 전형적인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때문이겠죠. 결국 국민 민도의 문제고 남일을 갖지 않습니다. 공짜는 좋으니까 달콤하니까 이렇게 브라질에서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또 브라질 내부에 세세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등적인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지만 이렇게 국가가 나가게 되면은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벗어날 길이 없고 그거를 다음 세대에 함께 다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고 지금은 노년이 길지 않습니까? 금세 그냥 위기가 닥치는 거죠. 당대 다 치르게 되겠죠. 당대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서 이런 사례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젊은 날부터 항상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은 그 역사가 크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요동치는 그런 순간에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깊은 관심을 갖고 책을 읽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개인이 잘못 선택해가지고 불쌍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은 그래도 개인이 책임질 사안이다. 하지만 공동체 전체가 자기 뜻하고 무관하게 이렇게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가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자업자득입니다. 이 나라 역시 멀지 않아 그 꼴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신인 오늘 브라질 대선을 보면서 브라질도 선거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 반면 교사로 삼아도 충분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weird